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84페이지 환승하기 환승하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요. 네. 환승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FANCING 미쳤냐? 네. 죄송해요. 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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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트랜스퍼 트랜스퍼? 발음하라고요? 네. 트랜스퍼 네. 잘했어요. 트랜스퍼 하면요. 저는 저기 생각나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트랜스가 뭔가 바꾸거나 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트랜스에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했던 단어 외울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란스 아시죠? 도란스. 전력 도란스. 도란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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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스. 트랜스퍼 트랜스퍼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20V를 110V로. 요즘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10대라면 도란스 뭔지 모를걸? 그런데 이게 그렇죠. 도란스 뭔지 모르죠. 도란스 뭔지 몰라요. 110V가 있었던 거 자체를 모를걸? 네. 그렇죠. 네. 도란스. 그때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소니 가전제품 따위들이 거의 110V를 먹었어요. 우리 집은 110V일 때도 있고 220V일 때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 도란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도란스가 트랜스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름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 정말 이름이 뭐예요? 그게? 그래서 도란스가 트랜스에서 나왔다는 건 알고 있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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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스의 진짜 영어 이름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그럼 시작을 말았어야죠. 오빠가 알겠지. 네. 저는요. 도란스의 영어 이름은 트랜스다. 아, 그냥? 라고 던져보는 거예요? 라고 던져봅니다. 아이고, 참. AS 해야 되겠네요. 다음번에. 어쨌든. 지금 바로 AS 들어갑니다. 그럼 뭔데요? 일렉트리컬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요? 도란스가?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나왔던 트랜스포머들은 도란스! 도란스들인 거죠. 도란스 1, 도란스 2. 변압전환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트랜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변환하거나 바꾸는 거 얘기하거든요. 트랜스포. 트랜스포는 환승, 바꾸어 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는 기차나 버스 탈 때 환승도 되지만 직장을 바꾸는 거. 또 트랜스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지사에서 양천지사로 트랜스포 할 수도 있겠죠. I transfer to 양천 브랜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랜스포 그러면 뭐든지 바꾸는 거. 저는 환승을 해야 하는 거예요. Do I need to transfer? 정말 싫어요. Yes, transfer at ABC station. Oh, do I need to transfer? Yes, transfer at ABC station. Really? Yeah, don't be such a baby. Do I really have to transfer? Well, if not, just stay here and die. 나가서 뒤져라? 아니요, 여기 남아서 죽어라. 네. 그러면요. 네. 그러면 이 서브웨이는요. 월스트리트 스테이션으로 가나요? Does this subway go to Wall Street Station? Does this subway go to Wall Street Station? 글로 가나요? 그렇죠. 어디든지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하철 광화문가요? Does this subway go to 광화문?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Do I need to transfer? Yes, transfer at ABC station. Does this subway go to Wall Street Station? Yes, it does. Okay. Bye-bye. Bye.